도둑에 있는 곳이 있어요 뭐야 이거? 전초기지로 가져가래? 또? 이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야 잠깐만 이걸 또 가져가야 된다고? 안 가져가! 귀찮아 나 이쪽 갈래요 그냥 안 터져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유로트럭이에요 아, 유로트럭이 아니라 군용 트럭 오, 잠깐만요 쉘퍼, 쉘퍼 버려, 버려 꺼져 아, 좋다 쉘퍼, 안녕 내놔, 돈 내놔 새 무기가 해제되었지만 그딴거 알 필요 없고요 자, 사용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무기를 좀 바꿔봅시다 해지는 게 좀 많아요 이거 스나이퍼 라이플이래 이거 피해가 꽤 높... 이야 이게 더 좋네! 아 이거 없을테네? 스나이퍼 뭐였지? 이게 더 좋네! 하하! 이거 아래쪽에 넣읍시다 여기다 넣고 원샷원 키를 하면 되잖아 소음기 하나, 확장 스코어 고비율, 고비율이 났겠지? 일단 고비율, 그 다음 확장 탄장까지 예쁘게 구매해 줬습니다 예쁜진 모르겠지만 예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픽서는 뭐지? 휴대무기인데 휴대무기라는 사보자 와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 사냥 통제 퀘스트를 두 개 완료해야 된대 이거 왠지 저격 권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없고요 권총 중에 좀 저격이 되는 것 같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띠 띠 띠 띠 아 버려 탄약 충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스킬을 좀 올려봅시다 나는 솔직히 지금 10포인트가 있는지 지금 봤어요 여러분 10포인트! 10포인트 있습니다 10포인트 캐주얼 마스크맨 무기를 조준하지 않고 정확도가 나카 피해가 감소합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어우 좋아 이건 어쩔 수 없이 트릴 타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샹글릴라에서 깨달음이 좀 두 번 울리래 엘투를 사용하면 권총과 사이퍼라이프를 조준하면서 재장전할 수 있대요 오 이거 좋다 암호 랭글러 아 튕겼었대요? 뭘로 아프리카 왜 이렇게 튕기는지 모르겠어 그게 튕겨 나쁜 놈이야 트위치 쪽에서도 방송하니까요 트위치로 가셔도 되고 폭발명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대요 전 2포인트 남았기 때문에 이걸 올리겠습니다 좋아 오오오오오 왠지 믿음직한 스나이퍼라이플이야 그죠? 아냐아냐 뭐야 깜짝이야 아이씨 вой쌨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왔어 후우우우 Fin deget 먹자 마이 disse 후우우우우우шей 후우우우 먹자 마이sti 마이 rätt 후우우우우 아 이거 너무 빠른데 야야야야 핫핳헤험후 오늘은 통닭이다 야 뭐야 아 여기 있다 앙컴ہ 음 shield 아 깜짝이야 또 나왔어 아싸 신호! 요 요 요 요 안돼 죽겄다 괜찮아요 회복을 할 수 있죠 우리 피아 어디갔냐 우리 피아 여기서 뭐해 도와줘야지 맹총아 맹총맹총해 우리 피아는 되게 약하네 우리 피아는 그냥 잉여같아 잉여자원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몇방 맞으면 죽는거 같아 아 잉여자원 아 괜찮습니다 아 저 녀석들 가져온 차를 택시하면 되겠군요 아 아 아니다 아니다 빠른 이동 할 수 있네 자 빠른 이동 예쁘게 하는거에요 별 모양으로 빠른 이동 해볼게요 아 아 야 이 컴퓨터는 뭐야 이거 완전 나 어렸을때 그 디스켓 넣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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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야 이제는 이거 타고 어디 가는건가 아무튼 이 녀석도 이상한 녀석인거 같은데 네 일단 고용당한 몸이에요 윌리스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자 기모찌한 몸이 되었죠 아 기모찌 아 얘가 또 아버지하고 아는구나 얘도 정상적인 녀석은 아니다 그죠 얘도 그다지 정상은 아닌데 정상적인 녀석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오 야 뭐야 여기 왜 왔어 히말라야에 자 패건의 부관이래 유마는 음양이라는 비밀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긴 대팡추인데 야야야 어디가 아무튼 또라이들밖에 없는데 여기는 제대로 된 녀석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야 여덟 발이네 왜 이렇게 조금되지 아카시스톤입니다 여긴 너무 추우니까 저는 손에 호호하면서 가야겠어 엉? 너네 뭐냐 아싸 신어 내꺼야 내꺼 다 내꺼야 감자튀김 여기 있는 감자튀김 다 내꺼야 어 하아 하아 맞죠 하아 하아 어라? 자 이것이 예, 안녕하세여 코톨로님, 안녕하세여 여러분~~ 얘는 뭐지? 아마 한방에 안 죽을거 같은데? 덩치 같은데? 아, 아닌가? 어, 죽였어 어, 그런데 야, 그런데 이상한 녀석이 와버렸어 야, 저건 어떡하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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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꿀잠자세요 아니, 헬기가 떠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겨 여기 뭐지? RPG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죠? 에, 큰일 났어 잊었어 잊었어 오오, 야, 아마, 망이야 그라나다 오, 위험해 있어 자, 더듬더듬 한번 해주고 다행인건 다행인데 아우, 또 뭐야 저격수 에드샷 일단 원샷원키를 해줬어 여긴 사람들이 많을거란 말이죠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Cau-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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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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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덤벼. 여기 왔어요.가자. 여긴 스나이퍼 라이플 탄이 있지 않을까? 없네.어때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니 어 얘가 마지막이었어? holy shiit 오우 나 무슨 암살 자 된줄 알았네 사진을 왜 찍어? 자 아무튼 take a picture 아 잠깐만 일단 더듬더듬 시체 사진을 왜 찍으라는거야? 얘도 진짜 이상한데? 자 김치 김치 어 나 사이코같아 그의 엄청난 입술을 보고있으니 뭐야 찍었잖아 아니 기껏 찍으니까 아니래 뒤지고싶다 이놈이 holy shiit 그래서 저 지금 약간 짜증났음 아니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지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holy shiit 이거 완전 질이 나쁜 놈이에요 개똥같은 놈이에요 개똥같은 놈이야 정말로 좋아 이번에는 벗개가 오오모모모모모 와우 엔사시나 흠흠흠흠흠흠 Deaf 흐흐흠 흐흐흠흠흐흠흠흠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벌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전 다 죽일 수 있어요. 진짜. 대박. 오, 깜짝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설마 이 위에 있는 건가? 조심해야겠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뭐지? 좋아. 활이 좋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박아놓고 또 먹으면 되거든. 나름 좋은 건데 내가 화살을 박아놓고 자꾸만 까먹었단 말이지. 결국 그래서 화살이 빵발이라는 거예요, 빵발. 망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잡고. 흐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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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위에 있나? 위에 있는 것도 같고. 아, 아멘. 이인지도 몰라. 이 맞네, 여기. 김치. 어, 뭐야? 어, 뭐야? 언제 갔지? 어머어머 와 나 완전 맞아 죽을뻔했어 Holy shit 아니야 아니 혼자 까먹고 혼자 울다녀 자 좋아 간다 다 왔나요? 뭐 이상하게 있는거 아니겠지? 제발 님 지발 와 안맞아 야 와 소니가 숙이네 와 대단하다 진짜 봤어요? 소니가 바로 숙이는거 봤습니까? Holy shit 말이 안돼요 이거 소니가 이거 뭐야 이거 애들이 오질 않네 뒤로 가가지고 전부 다 목을 따버립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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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 너무나 많은 것 야 헬기 떴어 잠깐만 잠깐만 야 화염병을 다 죽이자 어디있는거지 와 여깄다 그러나다 그러나다 오기만 해봐 이제 다 죽었어 어머어머 그러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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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야 화염병이 안 터졌어 어떻게 된거야 봤죠 방금 어 방금 봤죠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 어머 얘 뭐야 아 깜짝이야 오오 죽겠다 죽겠어 으아아아 으앙 죽음 으앙 에휴우 알겠다 이제 알겠어 아 괜찮아 낼린 우지 않아요 아 울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벌써 울었나 오 사나이가 울 수도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호우! 아니 이게.. 어.. 제가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애들이 그렇게 잘 도와주진 않는군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자 2층에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서 천천히 가서 에? 오.. 깜짝이야 아싸 신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아싸 신호 성공했는데 근데 무서운게 뭐냐? 이제 히옥! 왠지 내가 저격수가 낸 느낌이야 오 깜짝이야 사진 찍는건가? 일단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아무튼 위쪽으로 올라올거 같은데 죽는다 여기 있다가 그냥 튀어 위쪽으로 안 올라오는거 같아 아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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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 도망쳐라가 아니고 야야 여기 아니었네 오마이 가시 Holy sh** 미안합니다 제가 맵을 보지 않고 그냥 막그릇 도망갔어요 야야 쏘지마 쏘지마 야야 두레 야 그만 쏴 어디야 어디 아우 아우 죽었어 이씨 아니 왜 거기서 헬기한테 걸렸을까 그럼 한방에 안죽네요 되게 중요한건 그거야 한방에 안죽어 네 어딘지 알았어 이제 아무 짓도 안하고 그냥 갈게요 원래 이거 죽으면서 배우는겁니다 여러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게임이든 다 죽으면서 배우는거에요 자 이렇게가서 아 근데 그... 보스가 뜨네 오 깜짝이야 소실 우우우우우우 심장감치했네요 와 와, 쌀뻔했습니다 오줌 안녕 일단 이 녀석은 여기 있는데 한방에는 안 죽는 것 같애 그렇다면 아싸신호 해야겠지? 자 천천히 아싸신호 할 수 있을 것 같애 아싸신호 으흐흐흠 아하하하 아래에 있네 아래 아 저기 내려가면은 걸리지 않을까? 뭐 걸릴 수도 있지만 안갈 수도 없잖아 그치? 아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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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슐 지시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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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안 오겠지? 아 저쪽에는 있네? 아 아 또 걸렸어 뭐야 이게 왜 걸리지? 이해를 못하겠네 가자 가자 그냥 가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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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없어 이제 흠 오 마이 가시 애들 없습니다 와 야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였어 괜히 응? 괜히 쫄아가지고 괜히 쫄았어요 헐리 샛 헐리 샛 야이씨 야 너이씨 와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가 있지? 야 저 저격 총알이 좀 있습니다 좀 흠 엑 좋아 터진다 안 터져요오오 mic ø Japan 왜 안 터지지? 하망 더 세게 개내아 왜 안 터지죠? 분나는데 어? 야 Kat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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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알싸 아니 뭐야 노 와 말도 안 돼 좋아요 불타라 그라네드 아 근데 쟤 저거 입고 있는거 아니야? 아 아 왜 움직이냐니 좋으면 안되네 이거 어 얘네 개다리춤 장난 아니야 때릴 수가 없네 그러면 저격으로 한 방 어 어디야 힘들어? 안되겠군 그라네드 붐붐 야 뭐야 얘 어디서 났어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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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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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슨 계속 나와 오마이갓 그냥 나가면 되는거였나 괜히 잡고 있었네요 멍청이 같지 흐어어어어어어어 우와 왕바보다 나 진짜 이것이 바로 멍청이 바보 멍청이 제가 왜 잡고 있었을까요 왜 잡고 있었던거지 와 미치겠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 왕 와 아 됐다 자 유마의 중이 찾아 죽이래 아니 또 왜 이렇게 많아 미치겠네 얘도 적극수네 자 외발 남긴 남았어요 아니 또 뭐야 이거 어디서 오는거지 아 저쪽에 있네 천천히 오는 녀석도 한 방씩 때려 죽이도록 하죠 아 저 어디로 가는거지 아 이쪽으로 오나 아니 되게 저기 나는 대기타고 있는데 일단 한번 쭉 돌아보죠 여기 하나 있고 아 저격총화를 좀 얻어야 되는데 좋아 저격으로 아니 안 보여 뭐야 이거 얘는 어디서 나왔어 또 아 한발 남았다 마지막 한발 이녀석만 좀 잡자 아니 대가리 통기 보여야지 무슨 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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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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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안되죠 어머어머 뭔가 되게 엄청나게 걸린 것 같아 아 진짜 강아지 야 총알 있다 총알 있다 총알 있다 총알 어 구세주다 구세주 아니 이거 안 죽지? 한 방에 안 죽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날라갈려나 뿅 그런건 없습니다 어어 오 리 쉣 오 리 쉣 오 마이 갓 아이씨 뭐야 어이 대갈통도 안보이지네 저거 아니 저격수 머리가 안보여 어떻게 때려 나름 뭐 나름 잘 온 것 같긴 하다 자 국궁의 파워가 약간 좀 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아 진짜 여긴 또 왜 이렇게 많아 홀리 쉣 아 저기있네 호우 야 경호병은 또 어디있는거야 아아 바로 옆에 있네 자 두다다다 좀 하고싶은데 그라나다 쓰자 그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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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흐흠흠흐흠흐하하하하 흐으흫흐하하하하 흐흫 흐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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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 아앙 기모찌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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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 놈 새끼가 다 잡은 건가? 아침을 마저 먹고 데리러 간대 이런 사이코들 할로 아 완전 캣사이코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미친녀석 같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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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비행기에서 떨궜어 와 대단하다 진짜 아니 비행기 떨구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떨구고 도망간다니까 와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닙니까 이거 아무튼 바로 앞에 있지만 그냥 한번 이동을 해봤어요 아 여기 수집하는 거였군 여기는 어디서 하는거지? 여기다 뭔가 하는게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일거 하다고요? 위에 있나? 여긴 저게 없나봐 관리하는게 없나봐 관리하는게 그냥 웨이포인트밖에 안되는건가? 오마이갓씨 왠지 저 비행기 타기 되게 싫어지네요 그냥 싫어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 뭐 내가 볼까? 아니 여기 뭐 셀파라도 있어야지 내가 뭘 하지 으아 아무것도 없어 와 이거 너무 심하다 나 이쪽으로 갈래 여기가 제일 좋은 듯함 그래 새로운 거시기는 안되겠고 빠른 판매에서 24,000원을 우리꾸로 맞읍시다 탄약 확인하고 구매 및 사용자 조정했소 한번 이걸 사볼까? 이게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좋나?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뭐야 이건? 탄산 휴대 무기래 스페셜 오프크로스 아 활이네 이건 별로 세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뭐지? 권총이네 피해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 권총들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완자동 공총이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유탄 발사기 같은데 몇 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 살까? 나중에 사자